여름에는 굉장히 여름꽃들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서도 지금 꽃들이 계속 새로운 꽃들이 피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지금 여름에 새로 핀 꽃은 아니고 봄에도 많이 보셨던 꽃인데 클레마티스입니다. 이 클레마티스가 봄에 그렇게 예쁘게 피었다가 꽃들이 다 지고 나서 잠깐 숨을 고른 후에 이렇게 여름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치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클레마티스 꽃대를 다 잘라서 또 한 번 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찍 이르게 이렇게 클레마티스 이거는 지금 아주 하얀색은 아니고요. 하얀색인데 약간 연한 연보라색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런 하얀색 클레마티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색의 클레마티스들도 계속 피어서 봄에 피었던 것 같이 예쁘게 또 한 번 클레마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마티스는 꽃 색깔이 어느 곳에 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정원에서는 이렇게 이런 꽃이 피었어도 이런 색의 또 다른 곳에 심으면 또 조금 다른 색상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정원에는 이렇게 하얀색 그리고 세로로 약간 연보라색 무늬가 있는 예쁜 클레마티스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연보라색 예쁘게 피었던 클레마티스인데 이 색깔의 클레마티스도 지금 다시 한 송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봄에 피었던 것보다 더 진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한 송이 피어있고 또 저 위쪽으로는 봉우리가 또 위쪽으로 봉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서 또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꽃을 다 보고 꽃대만 잘라주고 전체적인 키를 잘라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치를 타고 클레마티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려고 그래서 잘라주지 않아서 꽃이 봄보다 훨씬 위쪽에서 피었습니다. 이 클레마티스는 새로 나온 가지 끝에 꽃이 피기 때문에 꽃송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위쪽에 지금 맺혀있어서 지금부터 피는 클레마티스는 위쪽으로 이렇게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우리가 굉장히 많이 맺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사이에 다 이것들이 그 위쪽으로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레마티스는 봄에 한 번 본 후에 꽃대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키를 좀 잘라주면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여름 무렵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또 한 번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정말 기특한 꽃입니다. 꽃 자체도 굉장히 크고 예쁘고 색깔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꽃도 두 번 예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정원에 심어놓으면 아주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클레마티스가 두 가지 색깔이 먼저 피어서 클레마티스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풍접초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너무 예뻐서 오늘도 또 한 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송이들이 더 많이 피어서 지금 송이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서 예쁘고 그리고 세 가지 색깔의 풍접초가 피어서 서로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 풍접초가 또 기특한 것은 이렇게 겹가지에서 계속 꽃송이가 올라와서 봉오리가 올라와서 계속 피기 때문에 이게 먼저 피었던 풍접초인데요. 씨가 많이 맺혀있는 그런데 먼저 피었어도 이 꽃도 아직까지 계속 피고 있고 새로운 꽃들이 계속 피어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꽃 자체도 너무 예쁜 그런 풍접초입니다. 주황색 천희롱이 아주 반이 올라와서 정말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천희롱은 이 꽃송이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주황색인데 군데군데 주황색 사이에 노란색 점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모양 자체가 길쭉하게 그렇게 꽃이 커지면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천희롱은 지금 이 꽃이 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얘는 잘라서 말려도 이 꽃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플라워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꽃인데요. 지금 여기 많이 피어있고 아래에 꽃송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잘라서 드라이 플라워로 하려고 지금 자르려고 보고서 자르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잘라주면 아래쪽에 송이들이 지금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애들이 이제 다시 더 빨리 피고요. 이 자체는 또 그대로 말려서 보면 됩니다. 꽃병에 꽂아놔도 그대로 예쁘고 이렇게 걸어놔도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막 피고 있어서 피어야 되는 꽃들이랑 놔두고 이거는 이제 활짝 핀 거라 제가 지금 잘랐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고양이들이 가지고 놀더니 이게 아래로 쳐져가지고 이것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피었고 예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제 꽃병에 꽂으면 이 모양 그대로 마릅니다. 정말 신기하게 제가 작년에도 천희롱을 이렇게 말렸었는데 아직도 물론 색이 조금 바랜 느낌은 있지만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좀 이거를 꽂아놓으려고 좀 잘랐습니다. 잘랐지만 이제 그 봉우리들이 여전히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꽃이 핍니다. 메리골드도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이죠. 얘는 1년생이기는 한데 여름부터 피기 시작해서 계속 꽃병우리가 올라와서 가을까지 늦게 오래 피는 그런 꽃입니다. 제가 씨를 뿌린 건데 이렇게 한풍이가 잘 올라와서 지금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지금 색깔이 저는 이런 색인데 또 다른 색깔의 메리골드들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부용화가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봉우리만 남아있네요. 세 송이 정도 피어서 그게 이제 떨어졌고 지금 또 이게 피려고 이 봉우리도 굉장히 예쁩니다. 부용화 자체가 굉장히 큰 꽃이에요. 커서 무궁화 모양인데 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큰 꽃이 계속 지금부터 피고 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봉우리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피는 꽃이고요. 저는 이렇게 연분홍색의 부용화이고 하얀색 부용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다녀보면 길가에 조금씩 부용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무궁화, 큰 무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무궁화와는 좀 다른 이런 모양의 부용화입니다. 이게 이제 피면 상당히 꽃이 크면서도 예쁩니다.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노즈월동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단연생이라서 이렇게 자리에 심어 놓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 포기를 불리면서 매년 올라옵니다. 저도 한 포기 그때 심었는데 지금 많이 불어났어요. 더 불어났었는데 제가 여기 자리가 맞닿아가지 않아서 몇 번 자리를 옮겨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불었는데 굉장히 잘 불어납니다. 이것도 포기가 수국도 꽃이 핀 지가 꽤 돼서 약간 좀 시들어가는 그런 색깔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시들어가는 모습도 아주 예쁩니다. 색깔이 여기 좀 약간 시든 그런 약간 시들면서 좀 새끼 바래했는데 그래도 꽃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서 아주 예쁘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우리도 아직도 있어서 계속 그 꽃은 필 것 같아요. 정말 올해 처음 보는 꽃인데 제가 키우면서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보는 꽃입니다. 드디어 백합이 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백합이 작년에 피웠던 이 흰색 백합이랑 이 옆에 또 다른 색 백합이 있는데 이렇게 흰색 백합이 한 송이 예쁘게 폈고요. 이 백합은 향도 굉장히 좋아서 여기 제가 꽃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옆에서 굉장히 향이 진하게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납니다. 하얀색 백합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게 지금 나리가 하도 커가지고 나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얘가 지금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래도 예쁘게 폈습니다. 진분홍색의 백합도 폈습니다. 이 색깔도 정말 너무 예쁘고요. 하얀 테두리가 있으면서 아주 진분홍의 그런 백합인데 봉우리들도 위에 아주 많아서 계속 필 것 같습니다. 백합이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죠.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요즘 철에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이고요. 저의 정원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백합이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두 송이 폈는데 저쪽 뒤쪽으로도 또 한 송이 있고 블라디올라스가 아주 훌륭하게 피었습니다. 이제 그 위쪽으로도 많이 피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꽃들인데요. 지금 보라색이랑 노란색의 주황색 무늬가 있는 거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지금 많이 펴서 아주 화사하면서도 얘는 그 꽃송이들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면서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에 굉장히 분위기에 잘 맞는 그런 꽃입니다. 구근이 추위에 약해서 가을에 캐서 겨울에 실내에 보관했다가 봄이 되면 심는데 그렇게 수고를 할 만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꽃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잎도 위로 많이 자라고 꽃대도 굉장히 길게 자라기 때문에 일단 꽃이 피기 시작하며 지지대를 해주거나 어디에 묶어주면서 쓰러지지 않게 해서 키워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윈드밀 안쪽으로도 심었고 또 지지대를 화분에 네 개를 이렇게 박아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쓰러지지 않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하다가 꽃대 하나가 부러졌는데요. 그렇게 부러진 꽃대를 또 꽃병에 꽂아놔도 집안에서 예쁘게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핀 글라디올러스에 아주 풍성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빨간색 글라디올러스도 굉장히 눈이 확 뜨면서 예쁩니다. 얘는 안쪽으로 약간 미색의 그런 무늬가 조금 있는 그런 색깔의 글라디올러스입니다. 한 반쯤 피었고요. 위쪽으로 봉우리들도 많이 남아있어서 이게 다 피면 굉장히 화려하면서 화사한 그런 글라디올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라디올러스를 화분 두 개에 나누어서 심었는데 다른 쪽 화분에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얘도 너무 지금 옆으로 많이 쓰러져서 제가 지주대를 해서 좀 묶어줬습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고 쓰러지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처음에 심을 때부터 지지대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쓰러져서 세우다 보면 꽃대도 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지대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월에 글라디올러스하고 암마릴리스하고 같이 심었던 꽃도라지인데요. 이거는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피는 그런 꽃도라지입니다. 얘도 일반 그냥 먹는 그런 도라지와는 다르게 꽃도라지가 좀 키가 작게 자란다고 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조금 이렇게 많이 키가 자라서 옆으로 좀 너무 늘어져서 제가 이제 지지대를 원형 지지대를 이렇게 해서 좀 가운데로 모아줬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폈어야 되는데 꽃봉오리가 한번 필 때쯤 벌레 공격을 받았는지 다 꽃봉오리들이 흐들어서 제가 그걸 다 잘라주고 지금 2차로 피는 식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꽃도라지 꽃을 보게 됐는데요. 그래도 잘 피었습니다. 연보라색 도라지 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연보논색 꽃도라지도 사서 꽃밭에 심었는데 그때 살 때 이 꽃도라지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보관하지 않아도 그냥 꽃밭에 심어놔도 될 것 같아요. 봉선화 꽃도 피기 시작을 했네요. 여기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심었는데 그 후로는 씨가 떨어져서 저절로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매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봉선화를 보고 있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진 분홍 색깔이 먼저 폈고요. 이거는 손톱이나 발톱에 물을 들이는 그런 용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봉선화죠. 예쁘게 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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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